승패 결정 라운드 아군이 드론을 획득했다 업무하라 회수 성공 드론이 다시 생성되었다 회수하라 적의 레이더를 방해하고 적을 제압했다 드론 아군이 드론을 떨어뜨렸다 되찾아라 준비됐어 드론이 다시 생성되었다 회수하라 아군이 드론을 획득했다 아군이 드론을 떨어뜨렸다 되찾아라 드론이 다시 생성되었다 회수하라 킬 연속 킬 처지 복수 연속 킬 처지 복수 아군의 레이더가 방해받고 있다 아군의 레이더가 방해받고 있다 헤드샷 헤드샷 연속 킬 드론을 회수 실패 라운드 패배 드론을 회수하라 승패 10점 라운드 승패 10점 라운드 함께 움직일 때라고 수류탄 도착 재장전 중이다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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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돈 좀 벌어볼까 임목까지 싸우지마 전진! 전진! 조심해 임목까지 싸우지마 수류탄 투첩 비싼 아군은 드론을 획득했다 업무하라 척면을 공략해 주지 현장킬 척 현장킬 척 재장전 중이다 역시 말야 재장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